논증에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극단적인 두 가지 사항만 제시할 때 이를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한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존재함에도 A 아니면 B라고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내가 우리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반대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견의 일부는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혹은 어떤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찬반을 논할 정도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살다 보면 무수한 단계로 이루어진 상황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수많은 음영이 존재하지만 소년과 소녀 사이에는 그런 중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흑백 논의의 오류는 명암처럼 무수한 단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소년과 소녀의 문제처럼 다룸으로써 극히 제한된 선택을 강요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부자와 어리석은 사람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어리석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싶은가? 무유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상당히 다양하다. 즉, 어떤 사람보다 부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리석은 것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흑백 논리로 인한 오류는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논쟁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무시하고 논쟁의 범주를 협소화시키는 것이다. 이 오류는 논의되는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관련된 자료를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흑백 논리는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규모 정당들은 흑백 논리를 이용해서 군소정당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치논의의 장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열성분자들은 지지든 반대든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대중을 흔들어 놓는데 이 논리를 이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 논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범주 안에다 사람들을 분류함으로써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려 한다. 이 같은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통계정보를 만드는 과정이다. 경영화된 마케팅 리서치 문항들을 보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넓은 범주로만 묶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응답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의 상황을 근거로 하는 인성검사에서도 늘 인간의 진정한 재능은 과소평가되고 있기 일수다. 딜레마는 그 자체로도 견고한 논증의 한 형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딜레마에 직면하면 이를 헤쳐나오기 위해 흑백 논리를 이용한다. 우리가 상품을 수입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게 되고 반대로 상품을 수출하면 우리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를 잃거나 자산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수입하고 다른 것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냐 수출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흑백 논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매우 불쾌한 일을 당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을 뜨게 될 것이다. 문을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적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우리는 이웃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도 그 선택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것임을 알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4.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